오해산입니다. 오해산입니다. 이 양파 종류 상차할 때 보면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항상 팔레트를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꼭 기울어져 있어요.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윙을 닫게 되면 윙이 안 닫히거나 윙에 눌려 가지고 물건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차를 할 때 꼭 기울어진 방향이 적지암 앞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게 상차를 할 수 있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 열었을 때 기울어진 게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윙에 닿아 가지고 새카맣게 이런 데가 달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상차할 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차할 때 제가 계속 방향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일곱 바레트 상차하고 출발할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한 바레트는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놓는 게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이제 무게가 좀 어설프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긴 놨는데 이런 짐들은 잘못하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엑스바를 좀 안쪽으로 꽉 더 몰아쳐 가지고 얘가 움직임 좀 덜하게 확실하게 결속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차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1톤 차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공간이 흡수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으로 일단 나가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집이라서 핸들 돌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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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ühstros 하는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막히는거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놈의 구간은 오랜만에 가락동 가는거 있기를 한번 잡아봤는데 아 역시 이 시간에는 무리네요 180km 오는데 3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12km를 더 가야 되는데 와 이 속도로 가면 한 40분 걸릴거같아요 아 이제 실수는 천안군상에서만 좀 안막혔어도 원래 예상은 한 5시 반정도 예상했었는데 아이고 바보같은 짐을 잡았네요 경매짐이 아니라서 여유있게 잡았는데 아이고야 이거는 실수, 완전 실수입니다 아우 어 어 예, 송파이시로 나가려고 한 1km 또 줄을 따라서 쭉 가겠네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94km 오는데 4시간 5분 걸렸네요 아직은 경매짐들이 막 밀려들 때는 아니라서 한가합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싣고 있는 건 그냥 가자마자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매용 양파가 또 들어와요 저는 제주도 일할 때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양팔을 싣고 여기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밤 11시까지인가 저도 정확히 시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저는 좀 일찍 도착해서 저쪽에 자리를 잡고 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경매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낙찰이 되면 그 자리에서 뭐 지게차로 뜨듯이 막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매장 같은 데로 배달을 하거나 와서 찾아가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차하는데 그냥 밤새 하차를 해요 경매도 어차피 새벽에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 내리니까 다음날 10시 9시 이렇게 끝나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나 보네요 한 2년 다 돼가지고 다 끝났어 알았는데 한가하죠 오늘도 예전에 제 유튜브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에 보면 가락시장 영상이 나오는데 그때도 한 요정도 이렇게 좀 한가했었죠 가락시장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걸 신경 쓰다가는 큰일 나요 한국청관은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맨 끝에 있으니까 뒤로 쭉 이동하겠습니다 양판은 지금 요쪽 대각선 쪽에 있는 동에서 내려요 아이고 머리야 허리 아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오른쪽 양옆으로는 서울청관 그 다음에 여기엔 동역봉판장 꼭 맞자 천과 맞죠 여기는 중앙천과 여기는 여기가 동부로 바뀌었을 거예요 간판은 대하론가 되어 있는데 동부 맞나? 오랜만에 와가지고 동화 동부 동부 동화 뭐에 하여튼 그래요 뭐 이제 왼쪽이 한국청관입니다 여기다 이제 자리 잡고 담당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양파가 있네요 여기 양파가 있네요 배추입니다 배추입니다 지금 경매 하려고 다 기다리게 된 차 여기 있고 이쪽이 있고 이쪽까지 있고요 양파가 있네요 야채동은 청가 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죠 아직 여기는 경매 시간이 아니라서 조금 조용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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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자세히 확인하고 기다리게 된다 일단 송파 물류단지쪽에 차를 세워놓고 일이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조금 멀긴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늦게 일이 끝나서 밑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몇 개 떠 있긴 한데 단가가 너무 쓰레기라서 도저히 못하겠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